섹시하고 환상시험 포함으로 귀여운 무대가 가득한 생일 방송 엠카츠다! 엠카츠다! 같이하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같이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다시 하는 거예요? 네! 아 나 컨셉 잡혔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손가락하겠습니다 잠깐만 정영동씨가 또 최고시잖아요?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키링님 스타일 좀 한번 훑어봐요 그냥 옷이네요 그냥 진짜 지디 군님 말한 것처럼 걸칠 뿐이에요 네 벗고 다닐 수 없어서 그냥 입고 다니는 눈이랑 입니다 눈 입 그러네 진짜 눈 감긴 거 같아요 평화로 입기 스티커 설마 VCR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? VCR로 나오는 거 맞아요? 켜져있네 이거 VCR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우리 그럼 그만해! 저희 대박사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! 너무 안 돼요 너무 너무 선정적인데 너무 선정적인데 너무 선정적인데 안 돼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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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줬어 하나 둘 둘 우리 아이쿠 둘 셋 둘 셋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